어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3년 주기였습니다. 긴 세월에도 여전히 수습은 덜 된 상태인데요. 이렇듯 원전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방당국이 고리 원전에 대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위험물을 조사했더니 100건에 가까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리 3호기는 지난 2022년 말 변압기 케이블 접속부가 불에 타 순간 정지했습니다. 사이드엔 고리 1호기 부속건물에서 베어링 과열로 불이 날 뻔했습니다. 모두 고리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입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9월 고리 1호기부터 신고리 2호기까지 고리 원전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험물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고리 원전 내부에 들어와서 전수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NN이 소방청 중앙조사단의 점검 결과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위급시 가동되는 비상 디젤 발전기실의 경우 화재 감지기 위치가 잘못 설치됐고 물뿌린 범위도 좁았습니다. 터빈용 유난류를 공급하는 펌프는 옥의 탱크 저장소와 3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옥내 저장소 환기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소방과 협의 없이 변경하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사안이 모두 91건에 달합니다. 고리 원전은 지적된 사항 대부분 조치를 마쳤고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에 맞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